오늘은 멀티캐스트 테스터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캐스트는 뭔지 다 아실거고 뭐 네트워크 설정 이런거는 다 잘 하실 텐데 멀티캐스트 샌드 리시브 하는 이제 요거를 제가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던 툴들 같은 경우는 결과치만 보여주더라구요 지금 빠졌니 안빠졌니 이런 부분들을 안 보여 줘 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만들면 어떨까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으로 만들게 됐구요 잠깐만요 내용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뭐 딱히 설명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마 제가 가면 요기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파이썬 이용한 멀티캐스트 리시브 샌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쓰시면 되요 쓰시면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언제 빠졌는지 몇 개 빠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봐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변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샌더 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그렇게 차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샌더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럴 부분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샌더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있던 데이터 그대로 썼구요 단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에 제가 시퀸스 넘버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번호 갈 때 이제 0, 1, 2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가거든요 다르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그쪽이 식별을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퀸스 넘버가 0번부터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받았을 때 내가 몇 개를 중간에 놓쳤는지 알 수 있구요 여기 보시면 타임 슬립에서 0.5를 해놨는데 0.5초에 한번씩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잘 보내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요 코드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맥 리눅스 윈도우 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파이썬 3를 쓰셔야 되요 왜냐면 이제 그 코드가 인코딩 되는게 조금 다른게 있어서 파이썬 3를 쓰셔야 되구요 파이썬 2를 썼을 때는 코드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3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IP 변경해주시면 되구요 TTL은 저는 10을 해놨습니다 네트워크를 타고 가야 되니까 10까지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구요 이제 리시버가 있습니다 리시버도 역시 같은 걸 했구요 파이썬 3를 역시 쓰셔야 되고 맥 윈도우 리눅스 전부 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특별하게 설정을 안해도 리시버 파일이 실행되면 IGMP 리포트가 날아가서 이제 IGMP 웰티크 달라 라고 메시지가 날아가구요 코드를 세우면 IGMP 리브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되게 참 대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에요 기존에 자기가 받았던 그 시퀘스 넘버랑 다음 넘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됐으면 상관없는데 플러스 1이 안되면 이제 에러를 뿜죠 그래서 잘못됐어 잘못된 넘버가 왔어 그리고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동안 죽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구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만들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멀티캐스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툴들 같은 경우는 윈도우 누가 준 툴은 윈도우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잘 안 나와서 제 성격이랑 제가 원했던 거랑 달랐던 것 같구요 그 옵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센 멀티캐스트 주소 IP 변경할 수 있구요 주는 돈 받는 돈 다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 넘버 설정 돼야 되고 TTL 보낼 때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0.5초가 너무 빠르다 그럼 1초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실제 볼까요 한번 실제 요 장비가 지금 처음이 하니까 1이 안 오고 지금 1,2,1,2,6 같은 게 오니까 에러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워볼까요 실행하니까 바로 이제 IGMP IGMP 리포트가 날아가서 저희가 될 수 있는데 코드를 안 받네요 그래서 리시브 코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IP 서버 어드레스 같은 거 여기 아까 잡아줬던 거 있죠 그럼 포트번호 같은 거 잡아 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카피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존에 처음 받은 패킷의 그 시퀸스 넘버 번호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2로 땄는데 이제 인트 정수로 해서 땄구요 그게 old 값 기존 값과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오케이구요 다르면 에러를 뿜어내라 하고 마지막으로 그 old 를 기존에 받았던 데이터 값을 플러스 1 하로 추가하는 걸로 해서 끝냈습니다 실... 그랬구요 이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구요 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고 여기서 제가 잘 오다가 세우면 세우면 이렇게 리뷰를 날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패킷을 안 받게 되는데 어쨌거나 되게 간단한 건데 저는 만들고 되게 잘 썼어요 멀티캐스트 테스트 할 때 어떤 우리가 다운타임이 몇 초가 되는지 그런 거 할 때 계측기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었구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쓰시는 분들은 IGMP 버전 3를 날릴 때가 있어요 리눅스가 그럴 때는 어... 여기 이렇게 저... 프로세스인가요 프로세스 시스템 네트워크 버전 4 컨피그에서 그냥 저는 O으로 날렸는데 포스 IGMP 버전으로 에서 2로 날려버리면 보이는 것처럼 버전 3로 날아가다가 버전 2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 오븐 2 18 여기네요 오븐 2 18 에서 이렇게 3를 날아가서 2로 맞춰놓고 테스트했던 경험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멀티캐스트 리시버가 샌더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패킷을 넥서스 통해서 받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잘 날아오구요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스인데 도스 화면의 문제가 뭐냐면 가끔 화면이 멈출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나 맥을 쓰시는게 조금 좋구요 멀티캐스트 세팅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어디 있죠 멀티캐스트 샌드랑 리시브하는 놈 을 받고 이것은 역시 제가 근본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소스를 갖다가 어... 패킷을 비교하는 것만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제가 만들었다 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야맹윤 선생님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에는 어... 넥서스에서 그 ISSU 라는 걸 통해서 어... 멀티캐스트 패키지 안 빠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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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